이렇게 예쁜 찬아다를 볼 수 있는 헝그리엣 TV 구독! 아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도시락 그냥 먹으래요. 먹어도 되나 봐. 근데 왜 젓가락 안 줘요? 아니 사람 가지고 놀려요 지금? 아니 와 진짜 와 방금 여기에 피디님이 쓰는 글이 있어요.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드세요. 팀장님 몰래 라고 피디님이 써주셨어요. 근데 젓가락 안 줘.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. 이걸 어떻게 손으로 먹어요? 이걸 어떻게 손으로 먹어요? 젓가락을 왜 안 주는 거야? 젓가락을 주는. 젓가락 손으로 먹을까? 손으로 먹지마. 손으로 먹네. 손으로 먹네. 와 진짜 너무한다. 아 안 먹어 안 먹어. 전화 다 안 먹어. 근데 젓가락 진짜 일부러 안 주신 거예요? 아니 어떻게 젓가락을 안 먹고 도시락을 먹으라고 할 수가 있어요? 방금 돈까스 하나 집어 먹었어요. 음 맛있다. 한글이의 TV 한글의 TV 한글의 tv